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CPU 가성비 비교표 5월 버전입니다. 매달 하는 그 컨텐츠요. 이 가성비 비교표 만들다 보면 시장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번 보고 난 뒤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몇 가지 짚어주고 표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주요 시장 동향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인텔의 10세대, 11세대 CPU가 큰 폭으로 상승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i9 두 제품 정도 빼고는 다 5%에서 15% 가까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다 보니까 이번 달은 저번 달과 달리 인텔의 10세대 F 시리즈가 가성비 좋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텔 CPU를 선호하더라도 한번 가성비 목록 잘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AMD의 APU 제품의 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피카소, 루나우르 할 거 없이 둘 다 올랐는데요. 원인을 따져보자면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여러분이 존버형 견적으로 APU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 할 때는 APU가 좋지 않지만 그래픽 카드를 안 달고 쓸 때는 나름 AMD의 APU는 그래픽 성능이 높기 때문에 간단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라면 오히려 일반 데스크탑 CPU 있죠. APU 아닌 거, 내장 그래픽 없는 애들 사서 1030 꽂아 쓰는 게 오히려 유리할 정도로 크게 가격이 올랐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고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라이점 5000 시리즈의 가격이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5900, 그리고 5950, 거기다 5600까지 눈에 띄게 가격이 내려서 요새는 참 사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CPU만은. 다만, 왕본체 사기에는 그리 좋은 시기는 아니겠죠. 그래픽 카드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 저사양 CPU들의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엔트리 혹은 로우엔드 구간으로 정해놨던 CPU들 있죠. 그 제품들이 대부분 다 빨간불이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애매하게 급급 사는 것보다 돈 조금 더 보태서 뭐 3300X나 3600 하는 게 나아 보일 지경입니다. 자, 그럼 주요 시장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고요. 표를 한번 직접적으로 보면서 어느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저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하이엔드 CPU 구간입니다. 5950부터 4750G까지 임의로 하이엔드 구간으로 제가 나눠놨는데요. 여기서 5950X는 여전히 가장 좋은 CPU입니다. 멀티 성능 최고, 신규 성능도 거의 최고, 거의 다 게임 성능도 최고. 모든 면에서 최고인데, 사실 이게 저번 달만 해도 130만원 넘어가지고 제가 사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웠는데요. 이번 달 보니 정상가보다도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얘 정상가가 105만원에서 110만원 사이인데 지금 100만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현금가 기준이긴 하지만 카드가 기준으로 사도 110만원에 살 수가 있으니까 요거 좀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사셨던 분들 그리고 나는 하이엔드 데스크탑을 맞출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성비 순위로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렌데링 인커딩 가성비를 한 중간 정도 해요. 그 다음은 3950X 이거는 딱 봐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가격은 5950X랑 똑같은데 모든 면에서 하위 호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5900X 이거는 또 추천 제품이라서 녹색을 칠해놨는데요. 왜 녹색을 칠해놨냐. 저번 달은 70만원 정도 했는데 이번 달은 67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또 한 3만원 내렸어요. 5% 정도 내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아졌습니다. 얘가 게이밍 성능도 거의 1위급에 속하고요. 590X랑 똑같아요. 거의 거기에다가 싱글 성능도 590X랑 비교했을 때 미묘하게 떨어지는 정도고 거기다 멀티 성능도 2등으로 매우 뛰어난 녀석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성비 등수로 보면은 여러분 좀 아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전체 가성비 등수로 봐도 하이엔드 제품인데 중하위권 정도에 속한다는 것은 사실 나쁘지 않은 등수거든요.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고사양 게이밍 PC를 짜고 싶다 하시는 분 거기다 작업도 좀 겸한다 하시는 분은 고르기 괜찮을 것 같아서 녹색으로 추천을 박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인텔 i9은 한꺼번에 볼게요. 인텔 i9 11세대, 10세대 한꺼번에 봤을 때 가성비가 좀 괜찮아 보이나요? 아니죠. 일단 11900K나 11900K는 사실 5900X랑 가격대가 너무 흡사하니까 이걸 굳이 살 이유가 없어요. 하든 없어요. 게이밍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든 5900X가 압도하기 때문이죠. 그 밑에 11900F나 아니면 1850K나 어때요? 이거 저번 달은 가성비 괜찮다고 했잖아요. 19900F도 그렇고요. 근데 이번 달 보면은 이 가성비 괜찮았던 1850K나 19100F가 거의 5만원 가량 뛰었어요. 둘 다 5만원, 4만원 뛰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가성비가 그리 좋지는 않아요. 물론 뭐 가성비 등수로만 본다면 5900X보다 좀 나아 보일 수가 있지만 실제로 가격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데 성능 차이는 크게 나는 편이라서 저는 이 제품군을 지금 추천하는 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저번 달에 사셨다면 후회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i9급은 다 제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는 추천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5800X 보겠습니다. 5800X는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거의 가격이 똑같습니다. 내리긴 했는데 8000정도 내렸기 때문에 체감이 안되고요. 5800X가 게이밍 용도로 왔을 때 어느 게임에서든 5900X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프레임은 2%에서 1%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이밍 가성비가 중상위권에 속해요. 게이밍 가성비는 중상위권에 속하고 심지어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도 중상위권에 속합니다. 이게 총 23제품이거든요. 거기서 9등 8등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종합점수로 따졌을 때는 한 8등 7등 정도를 해요. 상당히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봐도 돼요. 어 그런거 치고 좀 비싼데요. 거의 50만원 또 하잖아요. 그래도 가성비가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고사양 CPU를 원한다 그랬을 때 완전 하이엔드 말고 적당히 고사양 5800X 지금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3900X 안 보텐데 3900X든 3900XT든 가성비적으로 딱히 메리트가 있다고 하기 좀 어려워요. 멀티 성능은 그 다음은 좀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 멀티 성능이 높은 대신 나머지에서 너무 떨어져요. 게이밍 성능이라든지 싱글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작업에서 렌더링 인코딩 이런걸 하지 않는 이상 굳이 3900X를 갈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뭐 요거보다 어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 좋은 애들도 좀 있고요. 그러다보니 1900F 가면 제거보다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가 좋아요. 요건 추천량이 좀 애매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i7군 볼게요. 10세대 11세대 i7 통합해서 볼텐데 요거는 아직도 사기 나쁘진 않아요. 특히 11700F나 아니면 1700F까지는 살만해요. 살만한데 요 놈들도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슬그머니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심지어 11700F는 4만원 올렸고 11700F는 2만원 올렸습니다. 이거 딱 봐도 11700F가 훨씬 잘 팔리니까 슬그머니 가격을 높게 올리고 11700F를 팔겠다라는 얘기로 보이지 않나 싶은데 가격 책정 했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 저는 둘 다 별로 이번 달에는 추천 안하고 싶어요. 다만 인텔을 아주 선호하고 가성비를 조금 신경 쓴다면 11700F가 그나마 조금 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둘이 렘오버 했을 때 보면은 게이밍 성능은 비슷하게 나오고요. 큰 차이 안나요. 멀티 성능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딱 싱글 성능만 11700F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하시는 분은 11700F 가시는 건 괜찮겠지만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11700F보다는 11700F로 B560에서 렘오버 하고 쓰시는 게 게이밍 가성비도 잘 나오고 멀티 성능 그 가성비도 괜찮게 나오는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1700F만 녹색 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5600X입니다. 5600X가 꾸준히 가격이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도 조금 더 내려서 만원 정도 더 내렸습니다. 그다보니 이제 34만원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특가하니까 30만원에 파는 곳도 있더라구요. 압도적인 게이밍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게이밍 가성비 1위 거기다 멀티 성능도 별로 안 쳐져요. 멀티 성능 가성비도 23제품 중에서 8등 상당히 높은 등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총 가성비 멀티 성능하고 게이밍 가성비 합쳐서 등수가 1위가 되었습니다. 저번 달에는 17F1이었죠. 이번 달은 5600X가 1위로 다시 탈환을 했네요. 여기 라인업에서 여러분이 가성비 신경쓴다면 가장 살기 좋은 제품이 역시나 5600X가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이 특별한 경우 안 이상 게이밍 용도 쓸 때는 5600X가 가장 좋은 제품을 생각해요. 이 밑에 라인업까지 다 본다 치더라도요. 지금은 이제 여기 밑에 라인업도 좀 쓸만한 거 사면 한 20만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10만원 조금만 더 주면 여러분이 5600X를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 와버렸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길 바래요. 나중에 더 좋은 그래픽 카드로 업그레이드 할 예상도 있다면요. 자 그 밑에는 이제 9000시리즈인데 9000시리즈는 가성비 하나도 나라 간 거 좀 오래됐잖아요. 뭐 등수 23등 20등 19등 20등 13등 그나마 9700F가 게이밍 가성비만큼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멀티 성능 가성비 너무 떨어지고 사실 이거 30만원인데 거기서 4만원 더 주면 5600X를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추천할 만한 제품이 마땅히 없어요. 괜히 구형보드 사서 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램 오브 별로 안해도 게임 프레임 훨씬 잘 나오는 5600X가 있는데 여러분 이 10%를 우습게 볼 수 있는데 게이밍 가성비 10% 정도 무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상공층에서 상공팔공 넘어갈 때 얼마 씁니까? 60만원 70만원 쓰거든요. 근데 게이밍 성능 20%밖에 안 올라가요. 거기서 10% 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적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꽤 큰 편이죠. 그래서 최대 게이밍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고성능 그래프 카드 쓰고 있다. 그럼 최소가 5600X라고 봅니다. 상공층공 이상급 쓰고 있다. 5600X로 가십시오. 그래서 9000 시리즈는 다 제기겠습니다. 딱히 메리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젠 3000 시리즈 남아있는데 3700X하고 3800X 아직도 사시는 분들 가끔 보여요. 3800XT가 3800X보다 좀 더 싸기도 하고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아보이는지 몰라도 이거 가지고 견뎌 짜신 분 좀 보이는데 솔직히 저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격이 지금은 5600X보다 얘 2위가 더 비싸거든요. 게이밍 성능 차이는 너무 많이 나고요. 거의 20% 차이 나잖아요. 싱글 성능 차이도 10% 15% 차이 나고 여태도 멀티 성능이 압도적인 것도 아니에요. 18%나 13% 높은데 그 정도면 높은 거 아닌가요? 할 수는 있어. 많긴 한데 근데 그거 조금 올리고 손해보는 게 너무 크다고 봐요. 가격적으로도 얘가 얘네보다 10% 싸잖아요. 10% 싸니까 사실 뭐 멀티 성능 10% 떨어진다 해도 딱히 페널티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3000 시리즈 라이젠 7 시리즈는 지금 와서는 선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 라이젠 4750G 르나르는 APU죠.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픽 카드 다 하신다면 이 제품 가지 마시고요. 게임이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내장 그래픽으로 쓰신다면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내장 그래픽 쓰다가 나중에 그래픽 카드 달겠다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한테 비추천해요. 왜? 지금 전문달 대비 10만원 가까이 올랐잖아. 10만원이면 1030을 살 수 있다니까요. 차라리 5600X에 1030 사는 게 이거보다 게이밍 성능도 잘 나오고 멀티 성능도 잘 나오고 싱글 성능도 잘 나옵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아니에요.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여튼 아 멀티 성능은 아니겠네. 멀티 성능은 얘가 좀 더 잘 나오겠네. 근데 싱글은 압도적이고 게이밍 성능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5600X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4750G는 평가 고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이엔드 구간은 어느 제품 써야 된다? 딱 정해져 있죠. 5900X 5800X 1700F 5600X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인텔을 아주 선호할 때만 선택하시고 어제야 그냥 5600X 가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CPU 여기 5600X가 또 있죠. 왜 있냐면 이거는 그냥 비교 대상만 넣어놓은 거고 무시하시고 11600K 부터 3500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애들은 사실 이제 40만원짜리는 없고 대부분 30만원대에서 20만원 정도 사이에 속한 애들이에요. 그다보니 제일 많이 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스트림 그다보니 게이밍 성능이나 멀티 성능도 가성비에 집중되어 있지 실제로 최대 성능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11600K는 음 5600X랑 비교하면 좀 많이 떨어진 게 보이죠. 싱글 성능 빼고는 이기는 구간이 없어요. 심지어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11600K는 애매하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11600K는 어떤데요? 이거 벌크 사면 22만원인데요. 정품하고 벌크하고 비교한 건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얘네들은 보드 값을 생각해야 돼요. 5600X는 B450으로도 최대 성능을 내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얘네들은 오버클럭하지 않으면 실제로 의미가 없는 CPU들이기 때문에 제트보드를 써야 되거든요. 거기서 차익이 10만원 이상 발생하죠. 그다보니 일단 K 붙은 애들은 제껴야 될 것 같아요. 가성비 별로예요. 얘랑 제트보드 쓸 바에 그냥 5600X에 B450 쓰는 게 낫고요. 11600이나 11400 아니면 1600, 1500 이 I5군들은 그나마 위에 K버전보다는 조금 싼데 좀 싸요. 좀 싼데 어 물건이 품절돼서 가격이 올랐어요. 원래 좀 더 싸야 돼요. 저번 때 것만 보면 알 겁니다. 저번 때에 11400F는 20만원도 안 했거든? 그리고 10500도 뭐 27만원 이랬는데 원래 싸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얘들도 메이트가 없어요. 맞죠? 다 빨간색 칠해져 있잖아요. 저번 달 대비 꽤나 큰 폭 오른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라인업도 싹 다 제껴야 될 것 같아요. I5 지금 볼 게 없습니다. 인텔이 지금 물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그 신제품 만들어 신경을 안 쓴 지 몰라도 솔직히 가성비를 너무 신경 안 쓴 듯한 느낌이 보여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쓸 바에는 그냥 5600X 쓰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다 제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3600 3600은 가성비 괜찮아요. 멀티 성능 가성비 이 메인 스트리밍에서는 1등이고 게이밍 가성비도 뭐 4위 정도로 나름 준수한 편입니다. 실제로 구매가도 저번 달하고 바뀐 게 없기 때문에 17만원 18만원 정도면 여러분 사실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EXA320 보드나 아니면 B450 보드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2만원짜리 쿨러 쓰고 추가금도 그리 안 들어가는 편에 속하고 음 I5가 지금 다 망가진 지금 선택의 폭은 3600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9600K도 마찬가지니까 제껴고 넘어가고요. 1400F는 그나마 이게 좀 올라서도 살만한 건 맞아요. 살만한 건 맞는데 근데 하 이게 이거 단독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866등이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21만원인데 가격도 그런 것 같은데 쉽다가도 3600을 보면은 어? 어쉽죠? 어쉽습니다. 왜? 4만원이나 차이 나니까요? 이 4만원이면은 뭐 램을 용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SSD 용량을 2배 늘리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00F가 특별히 나음전도 없는데 선택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3600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i5도 다 제껴야 될 것 같고요. 4650G는 루나루입니다. 이놈도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얼마 올랐습니까? 9만원 올랐어요. 제가 자꾸 가성비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 갈 바에 그냥 3600에 1040 쓰는 게 낫다니까. 맞죠? 비용 쪽 그게 더 싸요. 성능도 더 좋고. 그래서 루나루 지금 가는 거 별로입니다. 제 끼고요. 3300X 이거 괜찮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사실 4만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돈 좀 더 못하고 3600 갈래요. 그것도 말이 돼요. 말이 되는데 1660 슈퍼나 2060 정도까지는 3300X 썼을 때나 3700 썼을 때는 게임인 프레임이 1% 정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사실 체감이 안 될 거거든요. 그것보다 좀 더 높은 그래픽 카드 3060이라든지 3060Ti 정도 써야 그래야 이제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지는 CPU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낮은 등급의 그래픽 카드를 쓴다면 3300X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4만원이면 뭐다? 뭐 SSD 용량을 늘리거나 램 용량을 추가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이에요. 3500X는 실질적으로는 저사양 그래픽 카드에서 3300X랑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3300X 쓰는 게 나을 거 같고요. 얘가 좀 더 비싸거든요. 2만원 정도. 뭐 9400F는 제 끼고요. 뭐 이 가격이면 살 이유가 없죠. 3500이 있는데 이건 달랑 2천원 차이밖에 안 나고 3300X 대비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딱 보여준 눈에. 모든 면에서 밀리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음... 가성비 2등이라도 사지 않는 게 맞습니다. 3300X랑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메일 스트림 구간도 3300X 아니면 3600까지가 끝입니다. 여러분이 i5급 본다. 차라리 돌을 좀 더 보태서 5600X 가는 게 낫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여러분은 이 표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기준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트리 구간입니다. 엔트리 구간이 진짜 폭망인데요. 음... 빨간불 다 들어와 있어요. 진짜 에슬런 3000G랑 9100F 그리고 11100F 빼고는 지금 다 빨간불 들어왔는데 그것도 심지어 큰 폭으로 올랐어요. 얘네들은 3만원이 엄청 큰 폭이거든요. 여기 10몇만원짜리인데 3만원이 크잖아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여기 살만한 게 없는 것 같아. 내장 그래픽이 꼭 필요한 게 아닌 이상은 얘네들 비용 보면 뭐 19만원, 13만원 19만원, 16만원 37만원, 19만원 12만원, 15만원이잖아. 위에 3400X 얼마인데 13만원이요. 얘네들도 뭐 싸네요. 그렇죠? 성능이 얘가 더 좋은데 이걸 갈 필요가 있나요? 없죠? 네. 내장 그래픽이 필요한 게 아닌 이상 다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내장 그래픽이 필요하고 지금 사야 된다 그러면 그나마 뭐 3200G 정도가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강추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CPU 성능이 좀 떨어져서 저는 이제 돈 좀 써서 3300X에 그냥 1030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차라리 중고 그래픽 하더라도 960 같은 거 싸게 한번 업 오거나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물론 세제품 파는데 중고 얘기하는 거 아니긴 한데 요새 중고 얘기 하도 하시니까 제가 추가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오늘도 한번 지금 다나와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CPU들의 가성비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 지울게요. 하이엔드 구간에서는 CPU 인텔 거는 가격이 거의 올라 버려서 그 살만한 제품이 마땅치 않습니다. 11세대 출시됐지만 10세대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게임의 성능 1위는 5600X가 다시 타당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멀티 성능 가성비까지 포함해서 총합 가성비 1위도 5600X입니다. 다만 그냥 멀티 성능만 봤을 때 최고의 가성비는 3700X 가성비 신경쓰지 않고 최고의 멀티 성능 5500X인데 얘네들은 제가 추천하기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그냥 1700F 가는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3700X보다는 왜냐하면 3700X랑 1700F가 가격이 비슷한데요. 멀티 성능은 3700X가 소폭 높고 게이밍 성능은 1700F가 좀 큰 폭으로 높기 때문에 음 이제 3000시리즈는 나아져야 될 것 같아요.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의 성능 1위는 590X인데 얘는 가성비가 없다. 그래서 가성비 좀 신경쓴다면 5800X 가는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대요. 송전이 5600과도 별 차이 없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일부 게임에서는 8코짜리 시표 안쓰면 게이밍 프레임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급까지 다 감안하면 5800X가 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가기 비싸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국 하이엔드에서 추천은 5600X 게임밖에 안하시면 요거 가는게 베스트고 작업이랑 게임이랑 같이 경화하신다면 5800X나 1700F 가시는게 그나마 가성비를 잡는다. 가성비 좀 포기하고 멀티 성능 위주로 하면 5900X를 가시라 정도로 마무리되겠네요. 메인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가성비 3300X가 1이고 멀티 성능 가성비는 3600이 1입니다. 요 놈이 이제 전체 가성비도 1위 3위를 하고 있으니까 딴 거 볼 필요 없이 요 놈들 가면 될 것 같고요. 3500이 왜 제외되었는지는 말씀드렸죠. 3300X라 모듬에서 떨어지는데 가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정확가성비 1위는 3300X인데 그래픽카드가 1669 슈퍼 이하일 때는 요 놈 가기 참 괜찮고요. 여러분 2060 슈퍼 이상을 쓸 때는 3700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i5급은 혹시나 21만원 안쪽으로 다시 가기 떨어진다면 고려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한 달 텀이니까 뭐 한 1, 2주 뒤에 가기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메인스트림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엔트리는 살 거 없다. 이게 마무리입니다. 어때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나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가장의 달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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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